Q. 김장원 선수에게 실수를 남겨줍니다. Q. 김장원 선수의 이공을 받아냈습니다. Q. 김장원 선수의 이공을 받아냈습니다. 와 정말 두 선수의 멋진 플레이. Q. 조승민이 에지포인트를 따냈고 그 여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. 서브 득점 김장원 3점 차에서 1포인트 만에 했습니다 2포인트 차 서브 범실 긴 서브가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1점 차 오늘 떠났고 3점 이번엔 나가고 마는 김장원 아쉬워합니다 긴 서브 실책이 나왔지만 분명히 그 다음에 영양 이번에도 맞받아쳤던 김장원이었는데 벗어났습니다 자 김장원 선수 상대가 조승민입니다 상대가 지금 이번에는 김장원 선수의 작전 대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포핸드 맞받아쳤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어찌됐건 여기까지 끌고 봐줘야 돼요 지금처럼 살짝 실책 김장원 자 조승민 선수가 11대6으로 첫번째 게임을 잡아냈습니다 맞고 넘은 볼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조승민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김장원도 네트 맞고 넘어온 볼을 잘 처리를 했거든요 김장원 포핸드 성공합니다 분명히 김장원 선수도 저렇게 백헨트 포핸드 탑스피 기술을 잡혀 맞받아 시르드 선수 이번엔 김장원의 득점 실수 없이 더 정교해진 김장원이었습니다 자 조승민도 이렇게 하나 당하면 바로 갚아주는 선수예요 전혀 뭐 자 또 한번 조승민은 재치있게 득점 김장원은 이번에 대처가 좀 안됐죠 네 맞습니다 합니다 타야죠 자 이번에도 조승민의 득점입니다 김장원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부딪치고 있습니다만 김장원 이런거죠 네 나이스네요 그렇게 도전해야 김장원 입장 잘 밀었네요 김장원도 이번엔 잘 쫓아갔었는데 매트에 괴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아 바로 받아쳤어요 김장원입니다 긴 서브였는데요 지금 일으켰어요 약간 조승민 선수도 이제는 랠리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서비스도 포핸드까지 가서 서비스를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김장원 두 점 차로 도망갑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승민 선수는 김장원 선수보다 한 단계 이번엔 나갔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소름돋게 조승민에 있어서 이렇게 침착한가요 김장원 힘찬 파이팅 보여줍니다 두 점차 김장원 이번엔 살짝 김장원이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왔나봐요 조승민 동점 8대8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승민 선수 포인트 김장원 이번엔 네트 맞고 좀 나가긴 했습니다만 김장원의 선택이 옳았어요 맞습니다 9대9 동점 제가 첫번째 게임 때 임종훈 선수 서브 득점 리시브가 네트 맞고 나갔던 조승민입니다 게임 포인트 KGC 인삼공 떴어요 그리고 두번째 게임은 김장원이 가지고 옵니다 11대9였습니다 야 또 모르겠는데요 첫 포인트 서브 득점 김장원 지금 김장원 선수의 저 서비스 아 근데 김장원 두 포인트 가지고 먼저 출발합니다 조금은 쉬운 서비스에 바로 반격합니다 조승민 선수는 오늘 표정이 없는데 가볍게 동점을 만듭니다 하이토스 서브가 인상적이었어요 왜이렇게 김장원 허를 찌릅니다 자 생각은 일단은 지금 초반에 김장원 선수의 김장원 벗어납니다 조승민은 차분함을 택했어요 네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나가는 조승민의 백핸드 탑스피 다시 김장원 앞서갑니다 약간 흔들렸어요 지금 한 번 범실 두 점차 약간 흔들리나요 역시 아직은 와 지금도 좀 망설였어요 그렇네요 말씀해주신 걸 또 보니까 조승민 선수 어 김장원 흐름이 꺾이지 않아요 7대3까지 도망갑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김장원 선수 네트볼 득점으로 바로 연결이 됐어요 3대8 포인트만 하네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시합은 모르니까 아 조승민 선수가 근데 지금은 타임아웃 자 나갑니다 서로 약간은 기회를 넘기다가 지금 나갔어요 타임아웃이 아직 있네요 네 조승민 넘겼습니다 그리고 넘기지 못하는 김장원 자 두 점차까지 따라 붙는 조승민입니다 야 근데 김장원 선수는 저걸 서비스를 그리고 서브 득점 한 점차 김장원이 흔들립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공기가 무거워지 한 점 만듭니다 조승민 오우 김장원 선제 3구 다시 앞서갑니다 아까 타임아웃에서 얘기했던게 이거거든요 포핸드로 짧게 서비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 조승민의 찬스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나인홀 다시 동점 자 조승민 선수도 이제는 와아 네 걸리고 말았어요 김장원이 버텨냅니다 주먹불끈 틀어올리는 김 아아 조승민 냉정하네요 다시 동점 결국은 착실하게 좀 믿을 코스 보세요 지금 다시 김장원의 매치포인트 어 근데 조승민 좋네요 네 뭔가 많은 변화를 나갔어요 김장원 선수가 리그 단식 1위 조승민을 잡아냅니다 이야 결국 해내네요 라이브 에어뜻버지 아맨 널 예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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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